제시를 공개합니다 알러~~~ 마이제비 예~~~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큰 TV 아프리카 큰 TV 알로~! 우~~~ 안녕하세요 ~~~~~~~ 오 이거 다 이렇게 게시반데 나오는 왜요? 어.... 제시 왜 이렇게.. 왜..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요? 누가 누가 그런 얘기래 난 제가 하하하하 we not a team we are not a team we are not YMCA 신보라 아 언니도 나왔던거 봤어요 아 그 영상으로 봤어요? 네 조금 조금 봤어요 그럼 나 봤어요? 네 봤어요 근데 내가 이 오빠가 이 오빠인지 몰랐어요 왜왜왜 실제로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달라요 어떤 의미에요? 네 화면에서는 좀 더 퍼지게 나와 근데 실물은 좀 실물이 훨씬 더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6년동안 만난 그 여자 여배우보다 더 예뻐요 뻥치지마요 지금 뻥치지마라고요? 뻥치 뻥치지마 아 승강한 놀랬음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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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엠지 오마이갓 오마이갓 나 근데 진짜 심장 지금 진짜 이래요 멍멍멍멍 왜냐면 만져볼수도 없고 큰일났네 심장이라 심장이니까 나 랍 허트 샤시 오케이 뭐 하니스 콧물 닦아요 니 코에 콧물 흐르는 나의 눈물 아 이런거 안되나보다 닦았니? 닦았니? 이거 영원히 진짜 붙은거야? 아니에요 아가리 아가리 아가리? 아 욕하면 안된다니까 아가리 아가리 알겠다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살찌라고 빨리 하라고 했는데 지금 살찌는 중이에요 저 44킬로였는데 지금 46에 7에 갑니다 그렇게 몸무게가 안나가요? 아니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일부러 팔뚝 보여주는거에요 팔뚝 그래요 뼈밖에 없네 살쪄요 아니 살찌는 중이라고요 이게 살이 좀 많이 쪘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저도요 좋습니다 저도 이게 정말 콤플렉스에요 좀 주세요 살 젤까요? 하필 하필 아 왜 내 젖을 만져요 아씨 뭘로 아 이거 성추행이야 크라임이야 크라임 아! 뭘로 갔어요 거기에 제일 많아 뭐 저보다 큰거 같애 아이 깜짝이야 아 미국살 닿았다고 너무하네 에이 에이 진짜 이씨 길티 유노 하필 자 그전에 여러분들 인생은 즐거워면 많은 분들이 이제 어 얘기하고 계신데 인생을 즐거워면 한 소준만 불러주시면 안되나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혹시 가능할까요? 나와 바바바바바바나를 따라와와와와와와와 이 밤 밤새워 흔들어 보러보 보러보 가사 까먹었어 오우쉣 뭐야 우와 jam 난 조처럼 이뤄가 A young girl with big dreams but appreciate 기적이라고 느껴 여기까지 온기 헌 Memories, tape처럼 되돌려 감아 넌 발을 디뎠지 여기 엄마의 나라 Got no time for backing for Serena in the Wimbledon I'll make a racket, a punch I gotta pack it, 헌 여기까지 들을까요? 어라? 무시했지, 드라마? 이제 아냐? 채널 받고 리모컨 Uh, yeah you know I'm fuckin' ready Lifestyle heavy, 킨, 여행 가야 채비 Some call it music, I call it life I didn't choose it, music chose me Yeah! Woo! 자 우리 제시에요 아! 아!